많은 목사님들이 찾는 기독교 신자였던 이비누과 의사선생님 사무실에 어느 날 두 분의 목사님이 연이어 병원을 찾아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에게 의사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목이 많이 상했으니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하실 때 최대한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목이 많이 상하셨으니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옆에서 일을 듣고 있던 간호사가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정세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른 처방을 내릴까 생각해서 그 의사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했던 얼마나 본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듣기 싫으면 이것이 예화로 다 나왔겠습니까 가끔은 저희 아이들도 시카고에서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면 제게 아빠 시카고는 식당에 맛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카고 가면 시카고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늘 습관처럼 먹던 것은 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고 간혹 가서 먹는 것이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새해 첫 주일에 설교를 그에 세운 표를 주제로 삼습니다 이는 어떤 목표를 삼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운 표를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부터 전함으로 결심과 다짐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금년에는 내일부터 있게 될 특별 새벽과 저녁 기도의 본문인 10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새해에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에 그 시작을 오늘부터 하기 위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10편 23편은 지구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내면의 세계를 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 감동이 살아나게 됩니다 10편 23편은 매우 재미있는 사투리 버전이 많이 있고 또 아마 그 사투리 버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텐데 충청도 버전 요한은 염생이 같은 질을 키우시고 매기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썰렁하죠 강원도 이지가지 마카출이까 내 부족한 게 뭐 있겠노 달부 어워여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도 음침한 골짜기 가방 맨날엔 거의 무서웠더랬는데 그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야 경상도는요 그 양반이 내 원수 주길로무 문디자석 앞에서 내를 방방 띄우시고 대가리에 지름을 발라주시고 내를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먼 걱정이 있겠노 말이야 이게 가장 제게 잘 익숙한 거죠 전라도 나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신과 넓어버린 맹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닐 낀께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묻고 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뭐 이렇다 이게 이제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들이 읽는 10편 23편이란 글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제 보금주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트래블링 라이트 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들이 10편 23편을 읽으면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름대로 어떤 현대인의 버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샤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해먹어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마고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지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들이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해위 속에서 영원히 그 아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현대인들이 읽는 10편 23편의 버전입니다 오늘의 특별기도의 주제가 되는 광야에서 목자를 만나라고 하는 말씀에서 주는 가르침을 보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목자, 만나라 첫 번째로 광야입니다 흔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면요 우리의 머릿속에 그 배경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뭐 이런 것으로 연상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뭐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연상되죠 그래서 10편, 23편을 보면 그 배경의 그림을 대개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보입니다 매우 서정적인 분위기가 흐르고요 낭만적인 모습이 보이는 곳이 바로 그곳에 목자와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벌써 한 15년 전에 성지를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 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돌려보았더니 그곳에 황토빛 옷을 입은 청소년쯤 나이로 보이는 젊은 목동이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 뒤를 양이 우룩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곳에는 흙먼지가 날려서 눈과 코를 가려야만 될 만큼 메마른 광야 같은 곳에서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편, 23편의 배경은 바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가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선명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푸른색 나는 쪽이 있고 황깔빛 나는 쪽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른 쪽 아주 푸른 쪽은요 1년에 비가 한 1100mm 정도 가까이 내린답니다 한 55인치 정도 그런데 황깔빛 나는 저것은요 전혀 내리지 않는 것도 있고 한 5mm밖에 내리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저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이 녹색빛보다 황갈빛 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땅은요 광야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광야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한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르는 기온에 오르는 이건 섭시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밤이면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황량하고 척박한 땅 음식과 물이 귀하고 자연환경도 열악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서운 모래바람이 있고 위험한 뱀과 정갈 등이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무더위가 내리지지만 그것을 피할 만한 한 그루의 나무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요 목은 마르고 땀은 흐르는데 그것을 적셔줄 우물도 마땅히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무엇을 재배할 수 없으니 사람이 살지 않고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위험한 광야를 마치 인생으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달픈 우리의 인생사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마치 광야에서 느끼는 공포와 같거든요 육신의 고달픔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독함은 마치 광야에서 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타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심령을 적시는 물을 찾아 헤매일 때는 마치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위태롭고 힘든 것 때문에 광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끝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아 지그지글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사를 말해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라고 하는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요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산은 길을 찾을 수 있지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또한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오를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예전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 앞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넌 하나 끝없이 그 끝이 어딘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은 마치 광야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해야 될 말씀은 바로 목자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끝도 알 수 없고 길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목자 때문입니다 목자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목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여럿을 목자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목자 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목자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목자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연 목자가 우리 인생의 앞도 보이지 않고 끝도 알 수 없는 길을 향하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목자가 어떤 물입니까 우리는 간혹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고 또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회물을 일으키고 있는 만민교의 이재로 목사를 향해서 목자님 목자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게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지만 목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사의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베두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곧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지 네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는 목사도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0편 100편 3절에 보면요 요하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여 우리는 그의 그신이 그의 백성이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는 다 하나님을 말하는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목자의 종이지요 청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주인은 목자는 바로 요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2사에서 4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신다는 겁니다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가난한 땅을 향하여 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뭐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gps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청소년들은 그럼 와이파이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와이파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즐겨 사용하는 440 같은 하이웨이도 없었습니다 길도 없고 오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빈들이었고 사막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다 던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가난한 땅에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목자 대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과 굴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무시로 변하는 사막의 길을 내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목자 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지나 약굴과 접과 꾸리는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인생 길에도 요구하는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말리아 고산족들은요 양을 팔고 살 때에 그 양의 값을 어떻게 여기냐면 양이 살찌고 양이 적당한 나이가 있고 이런 것으로 값을 먹이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양을 끌고 가서 비탈길이 있는 곳에 양을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비탈길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고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는 양이 있는데 비탈길 위로 올라가는 양은 좀 더 많은 값어치가 있는 상품성이 있는 그런 양이고 비탈길 아래로 내려가는 양들은 그야말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양으로 가격을 매긴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물을 지나 따라가는 그 말씀 그것이 너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을 인도해오던 목자들은요 그를 따라왔던 99마리의 양은 산빌다킬도 문제없이 걸어왔던 양입니다 그런 양입니다 그들은 아무 무리가 없었어요 목자를 따라가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양은 어떤 양입니까? 산 기타길 아래로 내려갔던 양이거든요 값으로 따지자면 너무 가치가 없는 그런 양이었어요 건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상품성도 없는 그런 양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논리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나다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 한 마리의 양은요 목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짐승들에게 먹힙니다 광야의 수많은 짐승들에게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그곳에서 어떻게 스스로 구출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있는 그런 양을 목자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목이 매일만큼 큰 은혜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부자를 선호하고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되어가든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 좀 많아져 보이려고 하고 그래서 있는 것처럼 생활하려고 하고 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따라올 수도 없고 스스로 이겨낼 수도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당신의 어깨에 지우고 그림이 나와 있죠 어깨를 지우고 어깨를 지우는 것은 바로 낭떼이 떨어져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양을 찾아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그 백성들 옮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비록 패배했다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어깨를 미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라고 한 단어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영원한 전도자로 불리는 사경의 강사로 잘 알려졌던 헷셀 포드 목사님이 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고 하는 그런 동화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새와 참새가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루는 물새가 참새에게 묻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 허득이는 허득이면서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좀 봐 저 아우성 치고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참새가 대꾸를 합니다 물새야 아마 저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공중 나는 세례보라 길산도 수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마 비유를 하신 말씀 같아요 아버지가 없으니 돌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없으니 우리가 이렇듯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며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동화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바로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계신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신을 믿는 게 기독교이거든요 살아있는 신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함으로 인간의 이치를 깨닫는 불교와 관계를 통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유독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상적이거나 비상적인 신을 숨기는 샤머니즘이거나 어떤 개시에서 만들어진 이슬람과 틀린 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으면 언제나 만나겠지 살아있으면 언제나 만나겠지 이는 살아있는 것은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신과의 만남을 많이 말하는 종교가 있고요 기독교인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한 종교도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다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가야 할 장자의 권리를 자신이 가로채무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은 참으로 멀고 험난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그래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그는 걸어서 갈 수 없었고 뛰어서 갔어야 했습니다 어느 학자의 말을 빌리면 부엘세바에서 베델광략까지 그 거리가 시속 6km로 꾸준하게 11시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 다윗이 얼마나 성급하게 그곳을 달아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그 시간은 바로 해가 니언니언 넘어 어둠이 드리울 때였고 그곳은 바로 베델광략였습니다 앞을 가름하기가 힘들 만큼이나 주위는 지륵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여기저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는 응격결에 도망쳐왔지만 광략에 머물게 되었으니 홀로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뜻밖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요호와께서 여기까지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고 동행하심을 믿게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민 20년 생활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기도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만나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광략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광략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되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니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매일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분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인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이 말씀 한 절 한 절씩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척박하고 매발한 땅을 지나는 광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2019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